안녕하세요. 귀가우의 즐거움을 책임지는 귀가진입니다. 로맨틱한 화이트데이! 다들 데이트 약속 있으시죠? 저도 오늘 썸남이 고백할 각이라서 완전 기대하고 있는데요. 썸남인가 봐요. 하... 고백은 무슨... 에이, 족발같은 놈! 족발? 족발이나 먹을까? 이런 족발같은 달에는 귀가우의 맛있는 야식을 씹고 뜯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귀가진이! 야식 시켜줘! 근처 인기있는 야식집으로 주문이 가능해요. 음, 맛있어! 집 근처 맛집도 추천해주는 귀가진이!